이번 작품념이 또 나올까요? 나와야지 안녕하세요 삼삼파레 아이 집 재납으로 이자 먹었다 파도 지나고 오둑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서민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잘못된 제도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서민의 시대를 한 번 다시 열어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서민들이 빛보는 서민들이 뒤집받는 서민의 시대를 이룰겠습니다 꿈을 꾸겠다 말해요 다시 한 번 서민들이 다시 한 번 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서민들이 돌아가고 안녕하십니까